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우리 군도 최선을 다해 대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39사단 밀양대대, 대대장 고옥진 중령 연결해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옥진 중령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산불 진화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현장에서는 나흘째 산불 진화 작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은 주불 진화가 늦어져서 발화 지점이 확산 중인 상황이었는데 10시부에 주불은 진화가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 군에서는 오늘 1056명의 장병을 투입해 최선을 다해 잔불 제거 작전을 지속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불길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남은 불씨를 찾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산불 진화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가장 어려운 점은 건조하며 예측할 수 없는 기상하고 지속 반복되는 불씨의 재발화였습니다. 사실 2일 차 오전 전일 대비 2배가량 많은 헬기가 투입되어 주불이 모두 잡힐 수 있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산 주변을 가득 메운 연기가 빠지지 못해 연무현상이 발생했고 5시간가량 헬기 투입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역의 오후에 초속 10미터를 넘는 돌풍이 더해지며 불길도 세지고 피해 지역 또한 2배 정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길이 거센 지역은 지상 인력 접근이 제한되었고 주위를 가득 메운 연기와 열기, 병력이 위치한 구역 직전까지 내려온 불길로 고립될 수 있는 환경이 위험하면서도 어렵게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좀 산불진화에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불진화에 시간이 걸리면서 주민 불편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현장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일단 산림청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은 주불진화를 실시하고 저희 군은 헬기나 방화차로 앞에서 살수를 해주면 주불을 잡은 후방을 따라서 남아있는 잔불 제거를 통해 민가로 불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재발화되지 않도록 대응 중에 있습니다. 투입 전 현장에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작전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육군 39사단 밀양 대대장 고욱진 중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